흐흐흐 흐흐흐 이거 너가 못 먹는 거잖아 먹.. 먹을 수 있고 자시고가 문제가 아니야? 일단 같이 안 먹는 게 서흐가 하다는 거야? 헉! 세게도 굽네? 세게 굽네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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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이거는 짜 넌 짠 건 못 먹어 안돼 표정이 너무 웃기네 안돼 사람을 그렇게 노려봐도 되는 거야? 흐흐흐 어? 뭔데? 흐흐흐흐 야 이거 숯빨개진 것 봐라 큰 나 여기 팔 응? 손 빨갛잖아 너가 해서 니 문제가 아냐? 일단 그거는 흐흐흐흐흐 귀여워 너는 어떻게 째려봐도 귀엽냐? 그치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흐흐흐흐흐 하흐흐흐흐흐흐 포기하삼 그냥 포기해 포기해 포기하삼 아니 또 포기하삼이래 왜 이러지 포기해 안 돼 포기 안 돼 포기 안 돼 포기 포기! 안 돼! 나름 안정지 않았어 안 돼! 음 너무 맛없다 계룡아 너무 별로야 야 먹을게 되지도 않아 야 너무 맛없어 진짜